김건희 여사는 이번 주에만 매일 한두 건의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어머니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 주신 거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언제 해 잡을 수 있겠어. 해 먹어야죠. 언제 해 잡을 수 있겠어. 해 먹어야죠. 거의 눈이 총장님이 맡겨주는 사람 아니에요? 눈이 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. 나는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나하지. 요리 나할 때 해서 주지. 아 정말? 되게 잘하더라 진짜. 그럼 나 점심 먹어도 딱 해놓고 요리하고 출근하고 그랬지 옛날에. 검사할 때는.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. 난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시집 와서. 아 그래요? 우리 남편이 나하지. 지금 대통령이 영부인인가 뭐가 됐으면 그냥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 좀 나대지 말고. 추박해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든지 하면 될 건데 하기가 그 애가 뭘 살림한 역사가 없으니까 뭐 그 이해할 건 없지만. 혼자 해 잡을 수 있거든. 해 먹어야죠.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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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